코로나 팬데믹과 장기간 장마로 인한 피해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향한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평택 명법사가 수제 의견금 천만 원을 btm 불교TV에 기탁해 또 하나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 N차 감염 확산과 기록적인 폭우 등 경자년 여름은 일상생활의 마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수해복구 현장은 연일 급증하는 확진자로 자원봉사마저 중단된 곳이 속출하고 이재민들의 생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역시 산사태와 진입로 붕괴 등 다수의 피해를 입으며 설상가상으로 제8호 태풍 바비가 예고된 상황. 모두의 관심과 희망의 손길이 절실한 가운데 평택 명법사가 어제 사찰 피해복구 성금 천만 원을 btm 불교TV에 기탁해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일체 중생의 평안과 고통 분배 등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구호 성금은 주지 화정스님을 비롯해 난국 속에 빛나는 신도들의 발언으로 가능했고 또 다른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가치를 더했습니다. 저 사회의 모든 재난을 위해서 늘 이제 송금을 신도들마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걷어주는 그 돈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제가 보시했지만 이렇게 수제의연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수행 포교의 대표주자인 명법사는 끊임없는 보살행을 이어가며 공동체 의식과 자타불이 사상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구호 성금과 포항 지진, 호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한치도 알 수 없는 재난에 맞서 뜻깊은 위로와 긍정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주지 화정스님은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3단계 거리 두기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생활수칙과 심리적 방역의 일환인 개정의 사막의 화두를 전했습니다. 마스크가 힘들다든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행복의 기름길이다. 이것은 우리의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느낀다면 아마도 머지않는 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btm불교TV는 명법사의 자비나눔과 함께 수해 지역 사찰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교종 아름다운 동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캠페인은 btm 모금 계좌를 통해 동참할 수 있고 모연된 성금은 사찰 피해 복구를 위해 회양될 예정입니다. 명법사 순임과 자부대중들의 뜻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귀감을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불국정도와 이르기를 바라며 이 동참 운동에 자부대중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과 포교는 물론 자비나눔에 귀감이 되고 있는 명법사는 어려울수록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와 연대의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btm뉴스 이동근입니다. Btm뉴스 이동근입니다. 아멘